여기 여기 이 찰리 목욕 시키러 왔습니다 오 침 좀 그만 흘려 이 찰리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차도 해 아 세차도 뭐 내리야? 세차는 내일 할까? 그럼 내일이 되고 오늘이 되고 근데 엄청 무거워졌어 무거워졌다고? 내 힘이 약해진건가? 에너지가 없었어 애 키우느라 고마워 고마워 근데 우리 밥 아직 안먹었는데 뭐 먹어? 내가 먹고 싶은게 있어 집 근처 새로 오픈한 솜담집 있거든 솜담? 매운거 먹을 수 있겠어? 안 맵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아 그래? 오케이 가봅시다 오빠 뭐해? 나? 응 나 금조기 보고 있어 금조기? 저거 태국 리플릭스를 하면 못 보잖아 태국 넷플릭스에 넣는데 이 앱을 사러 가면 볼 수 있어 무슨 앱? 바로 익스프레스 VPN 익스프레스 VPN은 105개국 중 원하는 나라로 온라인 위치를 바꿔줘서 넷플릭스에서 수천개나 더 많은 영화랑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태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연결해 한국 넷플릭스 안에 있는 어 금쪽같은 네 새끼나 나는 솔로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앱을 켜고 한국을 선택한 후에 중앙 버튼만 누르면 연결이 되고 다시 넷플릭스를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헤리포터 시리즈나 아니면 미국 넷플릭스에 있는 비기너게인 등 다양한 작품들을 이 익스프레스 VPN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빠르고 너무 쉬워서 정말 마음에 들고 속도도 빨라서 HD로 시청을 하셔도 버퍼링이 느껴지지 않게 정말 편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동시에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 TV 등 8대 기기에 연결 가능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티빙 같은 사이트들은 제가 태국에 있어서 시청하지 못하는데 이 익스프레스 VPN을 통해서 네이버 클릭이나 스포티비 그리고 티빙 같은 사이트들을 한국으로 연결을 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티빙에서 다양한 예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앱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밑에 설명란에 있는 익스프레스 VPN 닷컴 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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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3개월 추가 무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고치지 마세요 와 날씨 진짜 덥다 날씨가 미쳤어요 오늘 몇 도야? 한 32도 되나? 나 배가 많이 빠졌어 응 살도 많이 빠졌어 살 많이 빠졌잖아 그치? 아 저희가 원래 솜탐집 가려고 했는데 오늘 솜탐집 닫아가지고 다른 가게로 왔습니다 다른 가게는 뭐하는 음식점입니까? 타인 레스토랑 타인 레스토랑? 전통식? 트래디셔널? 음 좀 약간 예쁘게 구긴 아 하지만 내 옷을 가게랑 나도 나 완전 추리닝인데 야 여기구나 파브리카 아 우와 뭔가 어 어 안쪽도 있고 안쪽 앉을까? 응 타이비디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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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전통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서양식으로 꾸몄네요 샹들리아랑 뭐 꽃 지랑 이런거 보니까 파리 파리가 있다는게 단점 참 파리가 있어 오 오 한 번에 단점 오 오 한국이면 바로 바로 신고 들어가 한국이면은 바로 들어가 그치 그냥 좀 생각하지 뭐야 여기 청결하지가 않네 막 이런 태국 음식인데 숨겨져 있는 뭔가 레스토랑 그냥 막 스테이크 팔고 이럴 이럴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갔던 그 민망 근처 파스타집이랑 같은 주인이니까 아 그래서 분위기도 좀 비슷하긴 했구나 사장님 부자집 부자시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메뉴판을 좀 볼게요 메뉴가 뭐에 아 아 그러네 랜덤으로 가야돼 메뉴는 엄청 오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싼편은 아니야 싼편도 아니고 싼편도 아니고 싼편도 아니고 이 정도? 이 가격이면 싼건가? 응 저는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포니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벌 벌 벌 이번엔 벌이야? 하하하하 이번엔 벌까지 하하하하 여기 좀 레전드네 민망하네 하하하하 시청하나 했더니 구독자고 저 보고 남갈래 하하하하 짤라짤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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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하하하하 직원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요리만 닦고 계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하하하 근데 나름 인테리어는 괜찮아 만족 직원분들이 되게 청결하시네 되게 열심히 닦으시는 거 보니까 하지만 파리 하하하하 문을 열어놓고 하시니까 그런거야 근데 파리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적응해 태국에 파리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첫 번째 메뉴 똠양궁 나왔습니다 똠양궁 한번 먹어볼까요 새우? 새우는 커 확실히 어 어때? 매워 매워? 매콤해 많이 맵지 일단 저는 여기 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똠양궁을 그래도 몇 번 먹어봤는데 오빠는 처음에는 정감 있지 않았어? 내가 똠양궁 처음에 싫어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적응이 되니까 맛있어요 어 진짜 죄송합니다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돼지고기 다진육 약간 떡갈비 같은 건가? 응 그래? 근데 이건 튀긴 거 아니야? 응 하고 이거는 무침 무침 이게 솜단무침? 이게 키김무침 그럼 먹어볼까? 난 이건 처음 먹어본다? 얘네들은 처음 본다 그냥 먹는거야? 이렇게 집어서? 밥이랑 이게 마늘향이 되게 진하다 맞아, 마늘 들어간다 그리고 만두 만두 안에 있는 거 먹을 것 같고 약간 동그랑땡 맛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떡갈비 소스만 주면 떡갈비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반거맛지 반거맛보다 약간 짭짤하네 짭짤해 짭짤해 맛있네요 똠양꿍도 맛있고 그것도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튀김이래요 튀김 몰라 이거 되게 기름진데? 응? 되게 기름져 응, 맞아 이게 뭐지? 이게 뭐 돼지고기로 만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기름지고 이거 과자 같아요 과자 이거는 오징어 이거는 마른 오징어 튀김이래요 마른 오징어 튀김 먹어볼게요 오징어 응, 그냥 지포 지포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메뉴들 다 만족스럽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건 참 달콤하게 더 삼을 오, 맞아 튀어나왔다 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먹었더니 어? 짜네 이런 이런 우리는 떡갈비를 생각했으니까 집에서 시켜먹을 때는 이렇게 안 와 맛이 이렇게 안 나 역시 밥은 나가서 먹어야 돼요 응, 맞아 계속 먹는데 파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직원분한테 달라고 했어요 이거 좀 잡게 하도 나오니까 파리가 그냥 근데 이런 고급스러운 식당 만들거면 좀 더 고생적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먹다가 중간중간 잡고 있어 어? 여기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다 다 도망갔다 아 아 아 아 이게 밥 먹는건지 참 파리를 잡는건지 빨리 먹읍시다 아 아 아 아 아 음식은 맛있는데 네 근데 파리가 너무 많아서 응 지금은 또 우리 파리 잡는거 구경하고 있어 아 통화주기 아 아 우리가 알아서 잡겠지 어떻게 된거야 콘텐츠라도 만들 수 있게 해 주면 응 한국이었으면 이거는 일단 평점은 진짜 안좋아지고 가게 위생 막 엄청 얘기하려고 나오고 맞아 후기 어 후기 진짜 안좋게 나오고 귀여워 직원분이 꽃을 꽂아주고 가셨어 직원분이 꽃을 꽂아주고 가셨어 직원분이 꽃을 꽂아주고 가셨어 응 귀여워 직원이 우리보다 옷 더 잘 입어 아니 유니폼인데 우리보다 잘 입어 어떻게 된거야 분위기는 되게 조용하고 먹기 편한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파리가 먼저 파리 그것만 빼면 진짜 괜찮은데 맞아 네 저희 다 먹고 금액은 685W 정도 나왔습니다 23,000원 정도 되네요 원화로 가격은 꽤 나가네 네 이제 오빠 태국원에 살았으니까 이 정도만 나오고 진짜 많이 나가네 처음이었으면 오빠는 엄청 싸네 이러겠지 초반이었으니까 와 왜 비싸 그니까 근데 이제 적응이 되니까 비싸 이것도 2만원 넘으면 와인토팟이네 일단 이 가게의 평가를 하자면 모든게 다 좋은데 파리만 없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장소로 다른 곳으로 앉았으면 없었을 수도 있어 응 여기 외관이에요 여기가 집을 그냥 그대로 개조한 거 같아 응 그냥 이런 식으로 응 응 어 바나나 이런 거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아 차가 뜨겁네 가자 가자 괜찮은 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